호박 호박 저번로도 안되지 평동! 평동! 평대공대 감정이요! 호박아 내가 뿌리 좀 맞추고 싶네 물 좀 가져와봐 호박아 물 좀 가져와보라니까 내 이름이 다가자 앞으로 존댓말 쓴거 왜..왜? 존댓말 쓰라고 호박도 좀 취합하라 호박 갔다올게요 형 뭐인거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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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아니래 짠 여기 생겼어 여기 생겼어 죽여! 죽여! 귀여운 버튼 나와드 제 2의 버튼인가? 아 아 아 방 방 자 형구리를 찾아볼게요 아 야 오빠 오빠 아 무슨 소리야 너무 잘해 왜 웃겨 정국이 잘생겼어요 정국이 잘생겼어요 정국이한테 하고 싶은 말 하나 있었어요 정국이한테 하고 싶은 말 하나 있었어요 정국이 옆에 앉아서 할거야 여기 옆으로 와봐요 정국이 여기 뽀뽀? 정국아! 야 정국아 카메라 와드냐 정국아 나한테 한번 까먹어 줘 봐 정국아 그들 정국아 정국아 아 진짜 대박 생각 나오나 좋다고 기재 전 전 보며 전국에서 느끼는게, 아 전국야 진짜 잘생겼구나 진이는 전국에서 뭐로 보내줄거에요? 나 뽀뽀해줄건데 저 형 따라할 수 있어요 정해져야 돼 이거 이것도 자주 나오시구요 기회되시면 진이 작가님한테 뽀뽀라도 한 번 해주세요 그냥 스며들면 제가 여기까지 비를 얻고 몰랐습니다 난 약속을 지키는 남자니까 아 그 땅그만 찾아봐 정국이 머리 밀어버리겠습니다 Sen국이 머리 밀어버리겠습니다 아이씨 하아 하아 네 형제이티입니다 내가 이번에 새장면 이 세트를 1분 안에 Festival 이번 타이머 눌러주실 박지민입니다 아 또 먹어요 한 그릇 다 먹고 아까 진짜 많이 먹던데 먹방은 돼지인 원래 먹방은 돼지인의 돼지인 조용히 해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다 뺏어여 이재 우리의 지이 이름을 하네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부어 이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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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이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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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제가 먹는 것을 신기하고 그 남은 탕수는 제가 먹겠습니다. 그리고 이 경찰본 입은 아이 아주 잘생긴 거예요. 손을 찢어 그 맘에 미련해. 손을 하늘로 들고 외쳐 모두 다 점핑하네. 음을 뭘 줄까요? 이럴았다. 일어났다. 너무 웃긴다. 너무 웃긴다. 비대도 이렇게 빠졌거든요. 비대도 이렇게 빠졌거든요. 어머니. 응. 다 줌이. 뭐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건데? 점점 저희 생활을 항상 봐주세요. 넌 내 하늘로 들고 외쳐 모두 다 jumping out